누나 우리 미끄럼 타자! 그래 너 먼저 내려가 우와 너무 재밌다 그치? 누나 우리 이번에 시소 타자 그래 시소 타자 자 갑니다 누나 근데 우리 재밌는 시소를 집에서 타도 좋겠다 어 근데 집에서는 시소를 탈 수 없어 승희야 미안하지만 계속 놀자 사랑아 사랑아 네? 왜 시소를 못 타? 집에서도 아빠가 시소 타게 해줄게 진짜요? 아니 여러분 아빠가 집에서 시소를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소가 없어요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이긴 해요 여러분 제가 사랑이하고 승희한테 시소를 태워준다고 했잖아요 제가 타고 싶지? 네! 타고 싶죠? 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근데 진짜 집에서 시소를 탈 수 있을까요? 아빠 빨리 오세요 탈 수 있지 탈 수 있지 짜자자자 바로 이 안에 시소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자자자 오늘은 사랑이와 승리를 집에서 시소를 태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소라고? 이거 시소야 자 이렇게 해서 바나나 시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빠 말대로 집에 시소가 생겼어요 엄청 귀엽죠? 귀여워요 볼까요? 빠바바바밤 짜잔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바나나 모양 바나나 모양 승희야 네? 진짜 시소 맞죠? 네 한 번 타볼까요 우리? 네 자 준비 시작 자 준비 시작 세보셔야 어때요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응 여러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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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우우우우 많이 올라갔다 대박이죠? 와아 진짜 재밌어 재밌어요? 응 우와 야 사나가 네? 오... 직접 높게 올라간다 이거! 그쵸? 이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바나나로만 씻어, 그치? 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한 병이 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혼자 탄다고? 네! 혼자 탄다고요? 혼자 준비 시작! 우와! 재밌겠다! 신기해! 우와! 우와! 완전 최고. 혼자 차는걸 더 강추합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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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도 혼자 타올래요. 혼자 타올래요? 안 되면 사랑해가지고 밀어주세요. 준비 시작. 롤로카차 올라갑니다. 와우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차랑아! 네? 아빠도 타고 안 될까? 좋아요 아빠도 타세요 오케이! 그럼 아빠도 한번 혼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재밌겠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이제 못불기하고 갑니다! 뷰! 오! 우와! 우와! 야! 와우! 여러분! 재밌어! 완전 재밌어! 아빠, 저도 채워주세요! 아빠가 밀어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빠가? 네! 오케이! 타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브앤토리 놀이동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빠가 재밌게 태워줄게요! 준비 갑니다! 시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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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네! 여러분 이거 완전 재밌어요! 살짝 재밌지! 아, 이게 너무 웃음이 잘 나오네요! 승희야 어때요?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빠, 이게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 네! 진짜? 네! 어, 여러분 여기 바나나가 하나 더 있어요! 자, 바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하하하 자, 두 개입니다 두 개! 바나나 시소 두 개! 그래서 각자 타면 더 재밌잖아요! 자, 준비됐어요!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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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재밌어? 네! 자, 사랑이 승리! 우와! 재밌어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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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여러분 완전 재밌어요! 야! 사랑아! 네? 어때? 완전 풀대! 풀대! 승리랑 재밌어요? 네! 와! 야! 지금 애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 승리한테 약속했잖아요! 집에 시술을 만들어 주겠다고! 얘들아 재밌어! 네! 하하하하 집안이 또 놀이동산이 됐네요! 예후! 예후! 미루어 달라고? 네! 오케이! 한번 확실하게 미뤄줄게! 사랑이부터 갑니다! 쉿! 와!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쑉! 하하하하하하 으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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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하하하하 웃음이 저로 나와! 웃음이 저로 나와! 웃음이 저로 나와! 하하하하 이야아 아빠! 저도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요! 아 진짜 이 러브앤토리! 이 놀이동산이 너무 재밌는거 같아! 자 갈게요! 씹기 꽉 잡아요! 갑니다! 준비됐어요? 네! 오케이! 갑니다! 먼저 처음엔 천천히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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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키는 거 같아 어? 그래요? 갑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동시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같이 가보세요! 갑니다! 천천히 하나 둘 오! 나와야겠어! 오! 깜짝아! 깜짝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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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재밌고 즐겁네요 사랑이 어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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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꿀잼이에요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웃음이 절로 나고 절로 나요? 승리야 너 왜? 승리는 어땠어요? 네! 으응! 승리 재밌었어요? 이제 안바를 밀어주기 차례예요 아빠? 네 아빠 밀어준다고? 네! 오케이 그러면 아빠도 한번 타볼게요 사랑이가 밀어준대요 하하하하 자 타봐 타봐 자 타봐 아빠 태워줄게 자 준비됐어요? 가겠습니다! 좋아요! 오! 아 좀 약한데 사랑아 약해 네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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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빠가 혼자 타고 있어요 아니 재밌다 이거 오! 오! 아빠 아빠 우리 이번에 같이 타자 같이? 어 사랑이 승리랑 같이 한번 아빠가 타볼게요 자 잡으세요 살짝 잡고 웃다보세요 잡고 자 준비됐나요? 셋이 한번 타볼게요 여러분 준비해 시선을 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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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아빠가 준비해줄 바나나 시설을 가지고 엄청나게 재밌게 타보았는데요 여러분 이거 타면은 웃음이 아주 절로 나요 그치 승리야? 어! 승리는 어땠어요? 재밌었어! 여러분 이거 완전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씩 타보세요 그럼 사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시간 꽉 잡아 좋아! 좋다! 간다! 가자! 우! 우와! 예!